지나가는 판정이었구나 깜짝 놀랐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케이 정면에 해설 들어갑시다 네 동시에 맞게 움직여줄게 조금만 참고해. 이제 안쪽으로ежду 들어갑시다 잠책주의 저기 왼쪽 문 잠깐 경계 뭐하는 데야 클리어 올라갑시다 카피 가까이서 들렸어 네 확인 4 4 5 6 3 3 2 2 3 3 4 왼쪽 참 제가 보험해 반려차요! 오케이 체포 완료 가만히 계세요 정신병자 고교 확보 올딩 교폐님 뒤에 있습니다 교폐님 앞으로 전진 2층인 것 같아요 잠깐만 저기 2층인가? 1층 사운드인 것 같아 문 열려있네요 2층에? 계단 나가는 길 교폐님 그쪽 확인해주세요 오케이 나갔다 어깨하죠 네 교폐님 잠깐 대기 이상 없나요? 아 클 오케이 맞고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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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관다 붙잡아 항복회수 투항했어요 오케이 나이스 잡아요 잡았다 이거 나이스 임무 중요 상황 클리어 하하 아 수고하십니다 완벽했어 야 이거 S랭크인 것 같은데 굿굿굿 이거 S가 메인 helix 트랩 같은 거 남은 거 있는 거 같은데 어? 되네? 오?